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개지만요. presence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강세가 되어 있구요. 이거는 거의 발음 안하면 됩니다. presence. 뒤에거는 occupation이죠. occupation. 둘 다 비슷한 뜻인데 presence는 여러분이 면전의 존재 이런 뜻이죠. 현사로 present, 출석한 그런 것도 있죠.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요. 앞에 e는 무시하고요. 한번 더 e가 있다고 생각하고 e s s e 에서 온 단어 e s s e. s s 담배 아시죠? s e. b 동사. 존재하다 이 뜻이요. s 동사라 그래요. 라틴어에서는 b 동사를 s 동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o c. o c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이고 qp. occupy를 생각하면요. 원래 이 카페레, 잡다 이 뜻에서 온 거에요. occupation. 뺏어서 차지하는 거죠. squeeze, 잡고, 취하고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게 presence가 어려운 단어로는 주둔이라는 뜻이 되구요. occupation은 남의 땅을 차지한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점령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t was an obvious cop car. 경찰차였다는 거죠. the road. 길은 비어, 횡안이 비어 있었고, born, averaged, drive the, on averaged 라고 하면 되죠. 대부분, 길 대부분을 90, 평균 90%로, 평균 90%로, 평균 90 마일로 달렸다. 이렇게 계속하면 되요. avalage는. drove, 차를 모으니까 born drove, 90 on averaged. 그렇게 하면 되요. charging, 정면으로 돌진했다. toward the mountains, 상간지역으로. richard new, colorado springs를 좀 알았다는 거죠. 포트카선은 거기, 포트카선은 거기 있었는데, 그곳은 which was a major army. 중요한 군대. 그러니까 미군이 콜로라도에 있으니까 점령은 아니겠죠. 주둔이겠죠. 중요한 군 주둔진지만, it was really more obvious.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알았지만, much에 비교했고, more죠. 더 많이, more 하다 그럴 때는, much가 앞으로 못 가듯이, 여기 못 쓰이는 거예요. 언 앞에. 그래서 more나 more를 쓸 때는, 중간에 오브를 집어 넣어서, 한 덩어리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air force town. 공군, 공군 기지에 더 가까웠다. Aside from that. 그걸 제외하고는, a present, 즐거운 곳이예요. 유쾌한 곳이, 쾌적한 곳이었고, 경치는 아주 이뻤고, the air was clean. 공기도 깨끗하고, 종종 볕이 나고, the view of pikes peak. pikes peak의 그 경관은, was 보통은 아주 멋졌다. 이런 거죠. 잘 안 했다. spectacular. 뭐 이런 정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빈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아크페이션은 차지한 거라 그랬죠. 점령. 이거는 점령의 뜻에 강해요. occupancy. 이것도 뭐, 차지하는 거. 호텔의 뭐, 임대율 뭐, 차지. 그런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크페이션에 비해서, presence. 이거 presence는 기본적으로, 에세 동사에서 온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면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주둔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essence는, essence는 바로 s의 동사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액기스, 존재하는 거. 있는 거. 그런 거죠. possession도 점령, 점령이라는 뜻이 있긴 있죠. 근데 이거 조금 달라요. 이 possession은, force는 possible. 가능한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says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sedere에서 온 거예요. sedere, 앉다. sedere, 보통. sedere라고 그러죠. 앉는 거. 근데 앉는 게 왜 소유가 됐느냐. 원래 뭐라는 거죠. 집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소유하려면 거기 앉는 게 가능해야 돼요. possible sedere, sedere에 앉는 게 가능한 게 소유예요. 내 집이면 내가 어디 가서 앉으면, 남의 집의 안방에 들어가서 앉으면 안 되는 거죠. 빈칸비에 들어갈 거는 오브였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내려가 봅시다. 더 쭉 내려가 보면. 우선 occupancy가 나죠. 점유, 점거. 점유기간 뭐 이런 건데. occupy가 c, 잡다인데. 원래 고대부로에서는 aquifer 이렇게 됐었는데. 됐었는데. 이게 동사 occupy로 보면 여기 큐파이. 큐파이가 p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레가 원래 잡다. 잡다. seize, take의 뜻이에요. 남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occupancy는 근데 군대가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깨페이션이 그렇게 되겠죠. possession. possession. 이거는 소유, 점유. 이것도 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권에 상관없이 한 점유 또는 소유물. 재산이란, 재산이나 영토의 뜻이 되기도 하는데. 포스 가능해야 돼요. 앉는 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 등에 지배된다고 하는 거는요. 포제스가 뭐냐. 이게 포스이데레, 자꾸 뭐뭐가 머리앞에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파시가 포티스, able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capable은 그러니까 capable하고 같은 뜻이죠. able, capable. 그 다음에 says는 시데레, 앉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says는 시데레에서 온 단어, sit. 앉다는 앉는 단어에서 온 거고 포스는 possible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앉는 것이 가능해야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ssence. 우리가 보통 essence 사전 그러지만 영어 발음은 essence예요. essence. 본질, 정수. 진액, ex 그러는데. essay 아시죠? essay 담배. essay가 존재하다의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essay 동사. 그래서 essenceia, 존재하는 것에서 온 단어예요. 본질, 정수, essence. essence. 사전, essence 사전이라고 하지만 essence, essence예요. 그 다음에 해설을 가보죠. occupation, occupy의 명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점유도 되지만 보유,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 재직도 되고요. 점령, 젊어도 돼요. 점령 기간도 되지만. 이거는 잡거나 취한 것이면 occupation 직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직업이라는 뜻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일일이 잡거나 취한 것으로 일이 되기도 하고, 군대면 점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presence는 존재, 출석. 군대에 가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주둔이에요. 군대가 주둔한다. 또는 외국에 주둔하든, 자체 나라에 존재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원래 이 단어가 프레가 비포 앞이죠.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서 온 단어가 presence. 그래서 주둔이라는 뜻도 되고 출석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보죠. 그래서 본문에서 army presence, 점령지가 아니고, 미군이 미국에 있는 거니까 주둔지의 뜻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occupation 버전은 presence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more of an airport town. 이렇게 못 쓰는 건 아시고요. 아까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 세스 있죠? 시데레. 쭉 올라가서. 여기 여러분이, 여기 시데레가 있죠? 요거는 요거 생각하면 쉬워요.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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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요것도 president, president, president. 그런데 요거 앞에 시데레, 앉는 거예요. 대통령이 별거예요. 뭐 모임이 있었다면 딱 앞에 앉는 거죠. 대통령보다 더 앞에 서면 안 되죠.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시데레가 president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president를 생각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시데레에 출석한.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의외로 이 possession이 뭐하고? 앉는 거예요. 요즘 여기서 세스에서, possess죠. 세스에서 이게 시데레를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possess가, be possessed 그러면 뭐에 사로잡히다 그러는 게 뭐냐면, 딱 있다면 눈앞에 뭐가 떠오르는 거죠. 눈앞에 딱. 뭔가 막 맨날 혹은 날 떠오르는 거죠. 그게 사로잡히는 거죠. 뭐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